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금주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공안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전략 게임인 갤럭틱 시빌리제이션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게임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계정 생성에 대한 영상 확인한 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도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안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게임을 무료로 받겠습니다 게임 페이지가 자동으로 스크롤 됩니다 게임 페이지 안에 있는 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무료로 받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 우측 하단에 있는 주운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로 돌아가보면 게임 정보에 있는 받기 버튼이 보유한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해당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해픽 게임즈 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무료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해보면 구매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 무료 게임 갤럭틱 시빌리제이션 3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의 1.8.7.18.8 수요한 백박업 Watson 하나는 3.8.7.9.8 수요한 백박업 Watson 하겠습니다 5주의 1.8.8.7.9.6.6.7.8 6주의 1.8.8.9.7.8.9.7.9.9.8